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이 좀 어려웠습니다 용어정유와 중개사학물은 법조문에 없는 것 해석상 출제되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들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번 시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고요 사실은 여기는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요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없습니다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 1번 기역, 이게 기출문제죠 33회 요즘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성인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무려 19문제 출제됐습니다 33회 때 40문제 중에서 거의 50%가 이런 박성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는데 이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이사는 따라야 됩니다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시도이사가 따라야 될 필요 없죠 시도별로 중개 보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리얼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됩니다 즉 공재료 올리려면 정책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정책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정책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도 정책 심의원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엑소로도 출제됐습니다 의결은 모두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1번은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23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이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X네요 시험은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정책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때까지 34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아직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자는 나비반 수술의 100분의 60을 반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7일이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했는데 이렇게 시험에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나 그건 정답의 영향을 거의 미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영인지 국토부 영인지 다 암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4번은 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지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증을 딸 수도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런 7명 11명 이런 숫자는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수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될 필요 없다 했습니다 22페이지 1번 문제 할 때 했죠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책된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게 제책사유입니다 용역, 감정, 법률 대리를 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경우 전부 다 빠져야 됩니다 제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대위원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 X입니다 부위원장 X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라고요 보수는 주택에 대한 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되기 때문에 보수를 요의를 올린다 내린다 해도 시도의사는 따라야 될 의무 없습니다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문제를 보시면 아마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유사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겨워도 참고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꾸 어렵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는 좋은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치득에 가는 상을 심의에 의결한 경우 따라야 된다 시도의사는 이거 하나만 따라야 된다 했죠 보수 변경에 가는 상황은 따라야 될 필요 없고요 니언은 사후 의결이 아니라 전부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니언 틀렸고요 디것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디것 맞습니다 리얼에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한다 했는데 자격증은 자격증은 시 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시 도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교부해 주면 좋겠는데 시 도지사가 교부를 합니다 만약 그래서 자격증 분실하면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1번도 또 중복되는 문제잖아요 기출 문제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 심연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했죠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재교부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교부한 시 도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인자가 그들이라 재교부는 다시 주는 건데 시 도지사가 줬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다시 달라고 하면 나는 준 적이 없는데 뭘 다시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 도지사라고 했습니다 계속 지금 기출 문제다 보니까 반복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5개 지문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걸 풀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숫자는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입니다 5년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험 결약적 사항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는 게 아니라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양도 대여는 어떠한 경우도 안 됩니다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X 무상으로 X 허가받아서 대여 가능하다 X 절대 양도 대여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양도 대여는 안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게 좀 어려운데 어렵죠 6번 문제는 약간 판례입니다 2번 무작객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각 명예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른 자격증 없으니까 중개업무만 안 하고 돈만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분배받는 건 동업이기 때문에 불법 아닙니다 근데 무작객자가 중개업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건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거고 양도 대여를 했다면 만약 무등록 중개업자가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입니다 2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입니다 이거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중개행위만 중개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판례를 보면 나머지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손님 오니까 방 구하러 왔는데요 하니까 내가 건물주다 내 방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받아가지고 빼먹고 빼먹고 안 돌려준 사안에 대해서 중개행위임으로 협회 공제금 청구를 했는데 협회 변호사가 소송을 했는데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공제금 줄 필요 없다 판례가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이건 완전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친 것까지 보험금을 다 주게 되면 보험회사만 망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기꾼들의 행위는 형사상 고소함으로써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사기치는 것까지 배상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업무가 아니다 중개업무라는 것은 중개행위라는 것은 소개하는 게 중개행위잖아요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거래당사자로 참여해서 임대체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냥 자꾸 읽어서 지문을 익혀야 돼요 이대로 출제됩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말 바꾸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양도 대여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령 제가 학원 강의를 하면서 중개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학원 강의하는 날 손님이 오면 실장한테 보조원한테 계약서 적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계약서 사무소 보관용은 자필 서명 날인 계약공개사 자필 서명 날인을 비워뒀다가 제가 토요일, 일요일 강의 없을 때 가서 자필로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제가 직접 중개 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하는데 참여하지 못했죠 따라서 양도 대여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양도 대여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형식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누가 외관상 도장 찍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좀 가장 어렵네요 6번이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유서, 거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회장, 사장, 중개사무소, 소장 안 됩니다 대표 전부 안 됩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네 시험에 국토부령 대통령령 나오면 그건 정답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정답 아닙니다 2번 등록증은 사무소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네 그렇습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은 시도이사입니다 따라서 3번 재교부신청은 자격증 및 등록증의 경우 시도이사라고 했는데 등록증 때문에 X입니다 등록증은 뿌린 자가 그 둘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죽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재교부하고요 자격증만 교부한 시 도지사가 재교부합니다 3번 틀렸습니다 뒤에 등록증 때문에 틀렸다 자격증은 시도이사 맞습니다 3번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등록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사항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등록사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사항 통보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휴폐업신고 이런 것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번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런 말 없다 하더라도 X 아닙니다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7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하면 X지만 그냥 협회에 통보한다고 했으니까 며칠까지 통보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통보하는 거는 맞습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통보하고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5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냅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에는 수수료 내지 않죠 처음 교부할 때에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냅니다 처음에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주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한번 정리해볼까요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재교부 수수료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4개는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 재교부 할 때는 수수료 내지만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자격증 교부의 경우에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1번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둔야한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 위원회 상가임대차 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회는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해서 위에서 둘 수 있다 왜냐하면 1년에 회의 한 번 하는데 사무실 두고 있으면 직원까지 둬야 되죠 그래서 평소 때 없다가 남의 회의실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맞습니다 앞에도 나왔죠 숫자 그 다음에 자문용력 그 다음에 법률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제책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 부위원장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제재기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7명 이상 11명 이하면 만약 11명이면 6명 이상 출석 6명 출석했으면 4명 이상 찬성하면 되겠습니다 제적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겠습니다 8번에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8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은 합격자 결정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격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계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8페이지 지금 총칙 그 다음에 총칙이 용어정의 중계대상물 공인중계사 제도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이제 29페이지 중계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부터 사실상 중요하고요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